번번하게 날 쳐다보지 좀 마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번번하게 날 쳐다보지 좀 마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지금까지 내게 속고 있던거야 바보같이 너만 보는 여잔 줄 하냐 미안하지만 이제 넌 말해줘요 baby 누나 몇뿐니까 그만 전화해라, baby 어릴أES 펀뻔하게 날 쳐다보니 좀 안-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뻔뻔하긴 날 서다보지 좀 나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알았지 이 바보야 알았지 이 바보야 넌 지금까지 내게 숨고 있던 거야 바보같이 너만 보는 요즘 줄어라니야 미안하지만 이제 넌 꺼져줘라 베 베 눈 안 봤으니까 그만 좀 해라 베 베 링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아 flurry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뻔뻔하긴 날 서다보지 좀 나 멍청한 줄만 알았지 이 바보야 알았지 이 바보야 아저씨 헤라 고요 아저씨 헤라 고요 아저씨 헤라 고요 아저씨 헤라 고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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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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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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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제작품은 루 instead 이 룰의 루엔과 함께 루엔 제작도 즐거워 성장에 라는 입력을 더 잘 내는 루엔이 그렇게 난 저는 루엔의 의견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루엔이 sag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th 아lexandra Xuan, Xuan-Fu-Ling 저는 보통 가장 loudest girl in the room 그리고 오늘 저는 loud and proud Hello everyone, I'm Jacqueline Xiao, Xiao-Jie-Ling, contestant number 9 I love to dance, design, and drink bubble tea It has always been my dream to create a brand designed for women to empower women 소辰 jest olan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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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일의 가을이 뵀楚天의 아lexa. 저는 계란을, 유아를, 계란을 등장하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생명 없지 못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건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welcome everybody to the 2 2019 ms chinese beauty pageant finals i'm your host for tonight i'm jack chile and this is my partner miss sylvier yang hey 오늘 저녁의 시위는 소홍達입니다. 이 분은 저의 팝당은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11 대상으로 양양, 이번에는 첫째는 오늘의 첫째 시장입니다. 첫째는 저희 첫째 시장에서 11세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하의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양, 이번에는 우리의 첫째는 미국의 화이트의 한국은 이 음악을 합격한다면 왜요? 왜요? 이번에는 18년을 총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회에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연기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와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노래가 좋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좋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좋습니다. 오늘의 결승을 통해 왕쌌쇼, 왕쌌쇼,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왕쌌쇼, 왕쌌쇼, 오늘의 모든 웹쌌쇼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쇼 네, 오늘의 결승을 더 빠르게 더욱더 특별한节目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웹쌌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웹쌌쇼, 그리고, 그리고, 東方의 앵쌌쇼 그리고, 여러분의 결승을 더욱더 특별한 여러분이 11명의 결승을 당연히 억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이 모두 선택한 권라의 앵쌌쇼. 네, 오늘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쇼 는 어떤 앵쌌쇼 이를 통해 자신의 앵쌌 그리고 자신의 앵쌌쇼 그리고 동方의 매우쌌쇼 그리고, 그녀의 앵쌌쇼 그리고, 그녀의 앵쌌쇼 마지막 앵쌌쇼 권라의 앵쌌쇼 오늘의 앵쌌 pivotalSON 우리 would you to ask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의 앵쌌쌌 My first judge Our last judge Our veteran judge 이지 imagined erto hoje 히겐슨 Casino,杭州金神大賭場总裁 GIF总经理 Mr. Ray Pennell Welcome Welcome Ray Our second評審 is from the New York City of New York State Governor Andrew Coleman's Executive Chamber, Ms. Linda Sand Welcome Linda 全美星島日報總裁 梅建國先生, CEO of Sintown Newspaper USA, Mr. Robin Moy Welcome Robin Next is the famous China Network Television host, Ms. Esther Wang Mr. Robert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 Robert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 Sowe, Mr.퍼 지금 배가 이려는 한국 sino Text R&M 의 어그래된 여자의 퍼리跟 heading 7 sataş의 한의 말씀하신 그리 Lucien은 저희의 선회에서의 기회 이쁜 오늘의 의미의 선회에 대해 많이 감동자들에게 일종의 수수록 겨운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넌 시간만 내 이제 시간만 짠 좀더 ном13ison 방 자루터 수상의 각종 처음에 최악이 음식을 많이 안 thank you 자, 그것도 제거 전혀요, 전혀요 전혀요, 이거요요요요요요요요 음마파시요요요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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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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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 찬고 허깡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行 정리도 제 손짓地方 只得失望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行 정리도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行 정리도 제 손짓地方 只得失望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行 정리도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万이 더 왕유千万이 더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어요. 너무 심심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번. 몇번. 왜 소리가 나요? 3번.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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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잘 어울린다. 아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대단한 반응과鼓励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나는 아주 그냥 그녀들에게는 어머니. 그럼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 노래는 사랑을 먹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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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효정 세상이 종이 청소 거품 소수 중 멈췄요 마지막 없으니 수호 수호 자는 이렇게 자는 이렇게 자는 이렇게 자는 이렇게 자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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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ter Hotter Faster H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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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家晚上好,我是一號佳麗,Avina,趙薇 哈嘍,趙薇,準備好接受機制問答了嗎? 哈嘍,Avina, the first four contestants will be helping us present these gifts OK,那Jack說呢,最近網上很多人都說要去五十一區去看外星人 那如果去看外星人的話,當然要帶點東西啦,帶點禮物對不對? 那作為地球人,你會帶一份什麼樣的禮物給外星人呢? 而且你怎麼表達這個可以代表我們的地球呢? 好的,趙薇,現在呢,我將會替你選出一樣的物件,然後請你解釋,如果你去看外星人的話,為什麼這個東西可以代表地球 OK? 好的 準備好了嗎? 準備好了 我是隨便抓的唷,抓到什麼就算什麼囉 什麼東西好像還蠻不錯的 哇,這是什麼? 火鍋,一個非常方便的簡便的火鍋 It's an instant hot pot, Aveena How would you present these to our alien friends on behalf of all earthlings? 首先呢,歡迎Jack還有Silvia從火星來到地球 然後呢,我現在要和你們介紹火鍋 這個火鍋的意義非常的大 它不僅是一項美食,它也代表著合家團圓 因為在我們中國,我們有很大的文化 就是一起分享火鍋 很多節日我們都會一起吃火鍋 所以吃火鍋在一起,不僅可以讓家人促進更好的環境 也可以讓你學習到如何分享 哇,我覺得趙薇你說得很好 因為我們一提到外星好像想到都是冰冷冷的星球 所以呢,想到那個大家可以圍在一起 吃火鍋的場面好像就特別的溫馨啊 確實你這麼一解釋 我覺得火鍋可以代表我們的地球 對,火鍋是家庭,家庭,家庭 和我們一起吃火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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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像我們一起吃火鍋 OK,謝謝你太多了 Avina 謝謝 太多了 Good evening, everyone Hi, Jack and Sylvia 我來的是 Emily Yang Hello, Emily Welcome 你的問題是說 Follows, if you have to present the following item to aliens as a welcome gift on behalf of all earthlings How would you present this? 好的,現在我會為你選出一樣物件 如果你要送給外星人 你會怎麼樣解釋 這個物件可以代表我們地球 感覺這個題目好像很難啊 他們這麼聰明 可以的 這是來自Mohegan Sand嗎 一個迷你的老虎雞 你說很容易做多於別人 這個就是一個代表 這個就是一個代表 這是一個代表 這個代表的 是一個代表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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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然,我不能把這個代表的代表 所以,Emily 你怎麼會把代表的代表 代表的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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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謝謝你 謝謝你 我認為這是一個很興趣的問題 我相信 這些 這些 這些代表的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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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贏錢 或贏錢 謝謝 謝謝 我想,我還不是太太 那樣,所以我還需要 所以,我知道 所以,贏錢 貸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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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居然很高 但是,我認為貸錢 貸錢 是一方面的貸錢 是她的 貸錢 貸錢 所以,當然 如果能夠 有任何用來 貸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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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貸 réfl 貸的 我們是最大的 劍順 We are driven to do what we want and sometimes that means we want to do something fun, like this Wow Gambling is always fun, especially at Mohinga Sun Casino So you're saying, with hard work comes money and then with money we go gamble With money comes luck That works With hard work comes money and with hard work comes luck That's great. Thank you so much, Emily. Thank you. Hello,大家好. 我是三號佳麗, 심인어리, Genevieve. Hello, Jack. Hello, Sylvia. Genevieve,你好. 우리의 삼號佳麗.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달력을 위해 지그룹 지원하는 savmot을 취업을 화장해 주신 것을 Mam으세요. 무엇을 설명하시 mogą 이 달력을eled 주신grass Floor éJ 이용pir是 그들의 달력을 불러 주 greatly饋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은 이걸uğ melodies하고, extended 아이구 읽을 수 일 Semasket,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안 닿은 지옥을 먹기 때문에 누구는 드세요? 이건 진짜 지옥을 먹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면 이것은 아프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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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징짐이 하나의 좋아지 그럼 성인이에를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아프다오는 그들의 아프다오는 그런 게 리액션을 네. 네. 안녕하세요. And if you come from the world,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us as a friend. Thank you. Wow. So Genevieve is saying, it's okay to be unique, just like a piece of stinky tofu. Some might love it, some might hate it, but most importantly, you have to be yourself, just like our alien friends. Thank you so much, Genevieve. Thank you. Thank you. Hello,各位觀眾, 評委,主持人晚上好. 我是四號嘉莉,Lindsay. Hello,嫖舌廳. 你好. 那我相信呢, 你剛才可能也聽到了一點點這個問題, 對不對? 那如果呢, 你代表地球要送給外星人一樣禮物的話, 那即將我會為你選一件. 那你要解釋一下, 這個物品可以代表我們地球哦. 好. 好,我來. 你像聖誕老人一樣. 應該還有的,應該還有的. 還有,好多. 沒得選了,最後一個. 都有的. 哇,很複雜的一樣東西. 哦,是一個超級遮陽帽. It's a sun visor, extra-large sun visor for that matter. We might need it for these bright lights here, at Mohegan Sun Casino. 謝謝主持人, 這是一個遮陽帽. 我想告訴這位外星人朋友, 在咱們地球上呢, 防紫外線是非常非常重要的。 用這個遮陽帽, 你可以防紫外線, 你可以防曬, 讓你的皮膚保持非常健康的狀態。 同時, 這也是一個非常時尚的單品, 你也可以用它作為一個時尚單品, 讓你看起來更加的帥氣, 更加的美麗, 謝謝。 我覺得這個外星人, 被我們家裏們送的禮物, 都非常的接地氣啊。 有吃臭豆腐的, 然後有吃火鍋的, 現在連這個防曬的這個面具, 都已經武裝上了。 我覺得外星人, 會非常喜歡我們的地球。 好,也再次謝謝你。 Right, Lindsay was saying, so she will present this to our alien friends, as a form of UV protection. The earth is very dangerous, Go home. Go home. 好的,謝謝。 Thank you so much,Lindsay. 大家晚上好, 我是5號嘉莉劉宜益, 主持人好。 好,益金你好啊。 你的這個問題呢, 跟剛才的這四位嘉莉, 就不一樣了。 所以呢, 你要開一個好頭哦。 好的。 Right, For contestant number 5, 6, 7, and 8, their topic is persuasion. This is the 18th year of Miss Chinese beauty pageant, and they will be choosing one characteristic of pageantry. They have to persuade us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是的, 我們的美國華裔選美會呢, 已經成立了18周年了。 那接下來的卡片上呢, 是有幾個詞語的。 那無論你抽到哪個詞語, 你都要向大家解釋, 為什麼這個詞語 可以代表我們的選美會, 對選美會來講是最重要的。 OK? 好的,好。 Here you go. 我認為, 我認為, 才藝對選美會是最重要的, 因為才藝代表了許多方面, 唱歌跳舞是才藝, 能說會道也是才藝, 而選美會不僅是外表的美麗, 也包括內心的美麗, 而才藝可以展示一個人不同的性格, 無論是什麼樣的才藝, 都可以代表不同家裡的豐富而廣闊的內心世界。 所以,我認為才藝是對選美會最重要的。 謝謝大家。 是的,那藝晶也是一個才女啊, 還在創作自己的小說,是不是? 那我也希望你能把這個美好的經歷寫到你的小說裡面。 Right, So, 藝晶也說, Talent is the most important one, out of all the other characteristics, because it leads to the other characteristics. You can be an author, you can be a singer, a musician, etcetera, and it could lead to all the places. Thank you so much, 藝晶! Thank you! Hello, 大家晚上好, 我是六號 Kelly, 梁偉琳。 Hello, Jack and Sylvia. Hello, Hello Kelly, Welcome. So, Your question is as follows, You will be choosing one of these cards in my hand, and persuade all of us why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pageantry. Are you ready? Yes. 是的, 你要抽取一張卡片, 然後解釋為什麼卡片上寫的文字是對選美會最重要的。 Beauty, Well, Beauty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because like it says beauty pageant, But however, There's many types of beauty. There's inner beauty and outer beauty which I think are two very most important qualities of beauty pageant because Miss Chinese not only should represent the outer beauty, But most importantly the inner beauties like intelligence and confidence because with confidence you can achieve whatever you believe you can. Just like how I am standing here tonight as confident and determined as ever chasing after my dream. Thank you. Kellie, Kellie, 你的意思是由內之外到入分內, 這樣就最漂亮的, 是嗎? Yes. That's the most prettiest one. From the inner to outer, back to inner then outer. I'm sorry Jack, Can you please repeat that? So the best type of beauty are the ones that go from inner to outer to inner to outer. Yes, I think beauty should- And is an overall beauty. Yes, I think beauty should radiate from the inside out. Thank you. Very well said. Thank you so much,Kellie. Thank you. Hello, 大家好, 我是七號嘉莉, 佳輝, 你全部好。 Hello, 佳輝, 你好。 那接下來呢, 你會從兩張卡片當中抽中一張, 然後呢, 你要向大家解釋, 為什麼卡片上面寫的文字可以代表我們選美會, 而且是最重要的。 Are you ready? Yes, 請選擇. Let's choose the card. 智慧, Thank you for your question. 我覺得智慧對選美會是最最重要的, 因為華裔小姐要有智慧,美是由內而外的, 有聰明的頭腦才會有漂亮的外表,謝謝. Wow, 雖然你的回答非常的短暫, 但是我覺得非常的精緻, 因為我們每一個美女都要做一個智慧與美貌並存的女人, 我相信這也是我們選美會的一個宗旨。 Right, short and concise, we don't need a long answer. I mean, it's the Q&A session, we just want to see her up on the stage. I'm just joking. But do we like her answer? Thank you so much, Vicky. Thank you. Thank you. Welcome Alexandra,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good. So only have one card left in my hand, you're not drawing, but it's completely fair. Do you want to hear the question again? I would love to. Great. This is the 18th year of Miss Chinese beauty pageant. In my hand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ageantry. Can you persuade us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好, 你可以給大家解釋一下為什麼你選中的詞 對於我們選美會來講是最重要的呢? 好。 Alex, you go. Physique. Now, I've had a bit of an issue with this in the beginning. I wanted smaller shoulders, maybe a smaller face, but then I realized that there are many little girls watching me, and I realized that if I don't love myself, then maybe this little girl won't either. Because once upon a time,I was that little girl watching beauty pageants. And here I am standing on the stage as one of the 11 finalists, and I can say that I love myself from head to toe. Thank you very much. So Alexandra used herself as demonstration why physique is the most important. It's all about how you view yourself. Am I correct? That's correct. Thank you so much Alexandr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od evening everyone. I'm Jacqueline Xiao, Xiao Jie Ling. Good evening Sylvie and Jack. Good evening Jacqueline.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So you start a new category. For our contestant number 9,10 and 11, you will be choosing words from, again,cards. And you will have to craft your own funny or creative story using these cards, one word at a time. You will get a total of four words. 是的,90,11號嘉莉呢, 我們又有新的這個智力問答了, 就是他們每個人將抽取四張卡片, 卡片上面呢,都有一個詞, 而且都是完全不相關的, 那我們嘉莉呢, 要把這四個完全不相關的詞, 組成一個特別好玩, 又特別完整的故事. Here you go Jacqueline, Choose your first word please. Baccaret, Hmmm, Very interesting word. Could you define this word for me? Baccaret, It's a game that we play on the table with playing cards. You win money. You win money. You win money. Baccaret is a game that we play on the table with playing cards. You win money. You win money. You win money. You win money. jest a card game and a casino. Clearly I don't gamble. But since we are Mohegan Sun, I say, this is a great way to kind of spend a little time and a little drink to take the weight off the work and stress that you're going on in life. Okay, your second word. My second word is rice bucket. Now, although you're at the casino, sometimes you need a little bit of, hmm, maybe rice in a bucket? 뭐 Oo exactly, you can just take a step aside could just take a step aside and see what's out there and kind of decide, you know what I'm feeling a little bit of dinner, we can make some dinner right? So might as well get a rice bucket please localegt신gar so my third word is Sylvia Yang So Sylvia also wanted to get some rice bucket with me, at least we're both at Mohegan Sun. So you know what, she came along and we had a little nice gathering at the dining table at our hotel room. And we decided rice bucket was a better idea than gambling. So, so far you guys are eating a rice bucket outside of Mohegan Sun Casino, not playing Baccarat. Okay, the last one. Du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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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o you want to define this Korean? Fruit. Durian. It's the king of fruits. It has a very pungent yet elegant smell. I love the elegant part. So as we're having our dinner, we decided we need a little bit of fruits. And so we had a little bit of during Sylvia and I. And although we were kind of feeling a little bit lonely, so we brought all the contestants and all the crew members from Miss Chinese View pageant to give us our gratitude to them for their hard work for ton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 first word. Goddess. So tonight at the Miss Chinese beauty pageant, there are 11 goddesses present here tonight. Wow. Our 11 finalists. Jack Chow. Wow. So tonight at the Miss Chinese beauty pageant, we have a very nice looking and handsome emcee, Mr. Jack Chow. Wow. You have to give him a thumbs up. So far so good. I like this story. What am I going to do with 11 goddesses? Little apple. Little apple. So when Jack Chow realized that the 11 goddesses were a little nervous and anxious, he decided to make them a little happier by dancing xiao pingguo. Wow. That word goes both ways. So I'm a gentleman so far. That's still good. That's still very good. Mannequin. So after dancing xiao pingguo, the 11 goddesses were very happy, but they decided that they wanted him to do a little more and dress up with him being a mannequin. Wow. Very nice. I like it. I'm not just a gentleman. I could also be a mannequin. 多才多藝這些文字叫做. 是呀,是呀. 好。 那謝謝陳果果, Tiffany. Thank you, Tiffany. 謝謝, Tiffany. 大家好,我是11月的家力 吳楚天, Alexa. Hi, Jack and Sylvia. 大家好,吳楚天。 您好,吳楚天。 即將有四張卡片,上面有詞彙。 請你用這四張詞彙來編織一個徵 gle為了。 정말 재미있고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4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네. 선택한 첫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 우리의 카드에서 우리의 카드에서 오늘의 카드에서 우리의 카드에서 이 카드에서 우리의 카드에서 이 카드에서 여러분의 카드에서 즐거운 것입니다. 응, 좋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21시 그래서 우리가 잃고 우리의 웨이도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웨이도랑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을 먼저 자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입고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 날 너무 완벽해요 저희 모헤디건은 공연의 전투에 대하여 훌륭합니다 해 간식을 수상 Cheyss 날에 대하여 또 러시아 김신당 대 turbo장 이렇게 보통 아주 훌륭합니다 OK Thank you so much, Alexxah OK. Thank you so much, Ul complicat 저는 해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ul lien의 천연 Smokes팀입니다 저는 triathlon을 다 합쳐서 뭐하는지?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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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하지만 저는 이 11명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 누군가가 이 경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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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경쟁의 무대에서 이 경쟁의 무대에서 경쟁의 무대에서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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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현장의 팬분들은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 TOP 3의 경쟁의 무대에서 이 경쟁의 무대에서 이 경쟁의 무대에서 이 경쟁의 무대에서 우리는 경쟁의 무대에서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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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첫 번째는 2번의 경쟁이 양영영 그는 그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리고 그는 그는 그리고 그리고 그는 이 경쟁의 무대에서 우리 중국의 음악이 구쟁이 이동으로 우리 첫째 키워드 2번의 경쟁의 이미 예영영이로 이동을 그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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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스타리 Sky 이 곡은 그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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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resonates with the audience here if you face certain uncertainties. Please enjoy. I'm afraid of being lost. The stars reach out and say to me that this is the way. I may not know where I am. Or even just where I'm going to go. But I don't move my height, look up to the sky, and know that no matter where I am, I just look to the sun. I don't know where I 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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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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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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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생각은? 그리고 많은 예례. 그리스도 모두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한번 더 모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같이 한 번 한 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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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back, our 11th finalist. Before we move onto the top 5 Q&A and the top 5 announcements, there are some special awards that we would like to present based on individual round performances. Before we introduce the final five awards, let's also introduce our special awards and special awards. The first special award. 2019, the U.S. teacher of the U.S. teacher of the U.S.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Miss Congeniality. 2019, the U.S. teacher of the U.S. teacher of the U.S. The first special award is the winner of the U.S. teacher of the U.S. The winner of the U.S. teacher of the U.S. teacher of the U.S. Mr. Edward Wu. Welcome, Edward. George问题 student, the U.S. teacher of the U.S. Robert Miller... If you were too many, it could be auit of U.S. teacher in American country. It could be the humility of the U.S. teacher in the U.S. me. The U.S. teacher of U.S. teacher now is... 10th, Tiffany Chen,全国국 Congratulations contestant number 10, Tiffany Chen, for winning our Miss the Geniality, our first special award. 그럼 우리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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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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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dward. Thank you, Edward. 10th, Tiffany. Congratulations, Tiffany. 事不宜遲, 바로 발표 드릴게요. 2019, Miss Chinese beauty pageant, Miss Internet Popularity. 다음으로, 팬덤이 평화의 주님의 주님의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대회에 뵙습니다. 디노시에서 다른 분야의 신고로 대표, han talked with me. 한편에 말씀, estas이 보여줘야죠. 그럼, 제가 공부를 풀어봅니다. 다음을 리스트에서 vedere. 와우! 2019년도 미국 화요일小姐 워상 최소欢迎 Gai Lai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Miss Internet Popularity 워상 최소欢迎 Gia Lili The winner is contestant No. 10, Tiffany Chen 恭喜陈果果再次獲得殊荣 那我们也请杨士贤先生 为你披上兽戴 好 我们一起拍一张大合照 好 谢谢苹果日报北美版的趋情重总裁 杨士贤先生 感谢您 Thank you Ken and congratulations again to Tiffany 落了两成 两个赞都是她 连下两成 非常战机赫赫 好 我们接下来公布下面的奖项 2019年度 美国华裔小姐 最上镜小姐 2019 最上镜小姐 到底是谁呢 那首先让我们请出这个奖项的颁奖嘉宾 让我们有请巴黎婚纱的总裁 杨夕怡小姐 Welcome Fiona Welcome 非常美丽的Fiana 好 让我们来揭晓这个奖项 2019年度 美国华裔小姐 最上镜小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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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上镜小姐的获得者就是 Contestant number 9 Jaclyn Schell 肖杰伶 好 我们也请Fiana 为你披上袖带 감사합니다, Fiona. 감사합니다, Fianna. And congratulations to Jacqueline. Let's continue to announce. The fourth award is the 2019完美體態獎.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Miss Fitness. Yes. That's right. First, let's welcome the award winner of the award-winning guest, one of the only two-year champion of the World Series, the champion of the World Series, the champion of the World Series, Sao Shun Lee. Lili. Welcome, Lili. Don't sell a gold medal. Wow. We will immediately reveal the gold medal. Yes. In 2019, 위아래 연연 도미가 화요小제 연 미 공연 대전 완벽한 고통점수상은 contestant number 11 Alexa Wu 어쨌든 릴리 드디어 dedic 릴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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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미국 화요일小姐 최고晚裝演藝獎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Best Evening Gown 首先呢 也让我们有请这个奖项的颁奖嘉宾 日本美媛染发代理 日新集团的董事长 Lisa Su Welcome Lisa Hello Lisa Hello Lisa 好 欢迎你 我来一个咯 好啊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Best Evening Gown goes to 最佳晚裝演藝獎 Contestant No.3 Genevieve Sen 陈欣宜 恭喜 好我们也请 Lisa为你披上售袋 好我们一起拍一张大合照 恭喜陈欣宜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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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a Genevieve Sen 你好 2019年度 美国华裔小姐 最佳才艺小姐 最佳才艺小姐的得主就是 是 Mi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Mis Best Talent Contestant No.2 Emily Yang 恭喜二号 杨银雪 恭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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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我给Emily 眼发彩带 好我们一起拍一张大合照 你再次谢谢 Jason 恭喜 Emily 自弹自唱还一股增 真是不简单 而且是自创的歌曲 对 最后一个特别奖 好 接下来我们要公布 2019最佳旗袍美太奖 2019年度 美国华裔小姐 最佳旗袍美太奖 好 首先也让我们请出颁奖嘉宾 时装设计师 麦耶素珍女士 Cindy Welcome Famous Designer Mr.Cindy Mack Mr.Chinese Beauty Pageant 2019 Mr.Qi Pao 最佳旗袍美太奖的得主就是 I hear 8 I hear 11 I hear 3 7 The winner is Number 11 Alexa Wu 吴楚天 我们也请Cindy为你披上售袋 也恭喜Wu楚天 展获了两个奖项 非常地恭喜你 Congratulations Alexa 好 我们一起拍一张大合照 也谢谢Cindy每一年为我们设计出这么美的旗袍 好 再次感谢你Cindy Right year after year Cindy Mack created some beautiful beautiful pieces for us Thank you so much Cind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ow Just like that Our special awards are presented And congratulations again to a winner But let's not stop the excitement right there Let's go with the top 5 And see who's going to join us for the last round of Q&A session 是的 现在也是时候宣布 这十一位加利 到底是谁进入了我们最后的五强呢 Wow 我看到名单 已经在Jack的手上 刚刚拿到而已 新鲜热辣 我都很紧张 Wow 那我叫一个你叫一个 好吗 I'll go with one and Sylvia's going to go with one 他们是谁呢 Our top 5 contestants are When you hear your name Please step forward 好 我们叫到明子嘉丽 请往前 Vin Yi你们的预布 OK 第一名入选 Top 5 就是 三号 Ten Xinyin And the second finalist That will join us for the final Q&A session Contestant number 6 Kelly Leang Leang 六号 Liang Weilin 第三位入围 Top 5 就是 Number 9 Jacklyn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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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ilin 好 我们看一看 第四位入围 Top 5的选手是谁 好 我们看一看 第四位入围 Top 5的选手 是谁 这咖啓公布 这咖啓公布了好吗 Contestant number 10 Tiffini Chen 陈果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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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恭喜四位 但是我相信 现在是全场观众 都最紧张的时刻了 因为 最后一位 步入Top 5的选手 就在Jack的手上 那他到底是谁呢 拉一下票 我知道这里有很多粉丝 拉一下票好不好 听下有什么号码 是没挨到的 8号 5号 11号 3号 Contestant number 11 Alexa Wu Wu楚天 Wu楚天 恭喜 恭喜五位 Top 5的选手 那同时呢 我们也想跟六位 其他的参赛选手说 虽然你们没有入围 最后的五强 但是在这两个半月当中 你们所有的付出 你们的汗水 我们都看在眼里 在这个时刻 让我们大家 把最最热烈的掌声 也送给他们 好吗 谢谢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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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在这两个半月的努力 我们在这两个半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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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也请你们到后台 先稍事休息一下 请这六位加力 谢谢你们 谢谢你们的努力 好 那也再次恭喜 五位进入 Top 5的选手 那你们即将呢 也将接受 我们 Q&A的环节 那最后呢 评委 要把他们 Q&A的比分 跟之前 所有的分数 加在一起 我们算 选出最后的 冠亚几军 恭喜我们 我们今天 最后的 恭喜 好 我们三号 嘉力向我们走过来 那其实在 Top 5的 Q&A的分答当中呢 我们已经 准备好了 五道题给你们 那请你们抽中 自己 要回答的 题目 来进行回答 好吗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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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的 好 那三号 嘉力 OK Genevieve 请抄其中一个问题 然后嘉环 读给你听 OK 好 一个人一生中 最重要 要学的是 什么哲学 为什么呢 什么 最重要的 一生中 最重要的 一生中 最重要的 一生中 最重要的 一切 是 感恩 无论我们 无论我们在哪里 我们也要感恩 我们类子的地方 例如我们从遥远的中国 来到美国 所以我们要感恩 学会感恩 我们历代祖先为我们 传统和美德 以及教育出我们现代 无论是男性和女性 都拥有的传统美德 多谢 谢谢 谢谢 陈欣怡 是的 Genevieve的解释就是 最重要 是懂得这样 You must be able to thank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Thank you so much Genevieve That was a great answer Thank you 好 欢迎 9号加利 萧杰林 OK Welcome Jacqueline Please choose your question Wow OK This is a longer question Imagine that during your pageant journey you have received criticism How would you deal with that criticism and prove that pageantry is positive 假设你在选美期间 有人对你参加选美 有不好的评语 或者是批判 你会怎么样处理呢 如何说服参加选美是正面的 假设你在选美期间 有人对你参加选美 有不好的评语 或者是批判 你会怎么样处理呢 如何说服参加选美是正面的 Thank you for the question Sylvia and Jack Well throughout this process I've been receiving a lot of criticism Maybe I'm too skinny Or too a little bit not too talented Or anything like that But all at the end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It's always about The beauty inside And also It's not comparing about Other people around you But it's making a better self And so I think One of the things To make better improve yourself Is also generosity And I would like to Like to give that opportunity In this Chinese beauty pageant To also give back to my community And so I think beauty Is also very important In our components Thank you Wow thank you Jacqueline That's right It's always important To be yourself To trust in yourself That's why you're here On this very stage Thank you so much Jacqueline Thank you 好 大家晚上好 Hi Jacqueline Sylvia 好 吳楚天你好 今天是戰績赫赫 好 請選擇你的Top5的問題 好 你的問題就是 假設你可以回到過去 和改變自己的一件事情 那你覺得會是什麼呢 那你為什麼要選擇這件事呢 If you could go back in time What is one thing You would change about yourself And why 感謝Jack and Sylvia提問 其實如果我能回到過去 我不會改變自己的任何事情 誠然過去有遺憾 有失敗 有痛苦 有挫折 可是沒有這些 就沒有辦法成就今天的我 我覺得我站在這裡 正是因為過去的種種磨難 讓我得到了更多的經驗 得到了更多的成長 就像今天在這次beauty pageant中間 我也失敗了很多 但是我也成長了很多 我相信今天不是一個結束 今天是明天新的開始 謝謝大家 謝謝 Alexa's saying That we should not go back to change anything about one's life You should learn to embrace it What a life lesson Thank you so much Alexa Thank you so much Alexa Thank you Good evening Jack and Sylvia I am honored and humbled to be standing here tonight Good evening Tiffany You made it to top 5 But now please choose your question 你的問題就是 如果你可以預知未來的一件事 你想知道什麼呢? 為什麼? If you could choose to know one thing about your future What would that be and why? What would that be and wh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Jack and Sylvia If I could know one thing about the future I would choose not to Because I believe that everything in this world happens for a reason 我相信因緣 Because with cause there is always effect And I want things to happen as they are And if I ever have faced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 know that they will help me grow And become a much better and powerful woman Thank you Wow Tiffany So the previous one doesn't want to change anything about their past This one doesn't want to change anything about the future Just embrace life as it is That's a great lesson That's a great lesson Thank you so much Tiffan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iffany Good evening everyone Hello,大家好 大家好 我是Local Kelly 梁偉林 Last but not least Welcome Kelly 我直接開了 我們直接打開 因為只剩這一道問題了 好 Kelly 你的問題就是 你認為哪種職業應該得到最高的薪酬 為什麼 Kelly Your question is What occupations should receive the highest salary And why I think The occupation that should receive the highest salary Is social workers Because They're giving back to the society Relentlessly And they're helping people They're being empathetic And I think that that's a very Great and important Quality of inner beaut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Kell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ut at this point 上屏分 The performance We just have a wide range TOP 5 We just have a wide range We have a wide range TOP 5 I think That's right HUGE Thanks to our top 5 finalists Again 그런데 당시 우리의 주사라 가정료가 있는 고려가 저희는 보도를 위해 과연 photographer을 위해 왜 이를 합쳐서 ze guided 왜 이를 wywhere 우리는 그들이 저희의 주사라 가정료가 이 프로점만 매우 그녀를 나만가 5년 동안 그리고 저는 외도 그중에는 전부 이 throwaway 나이가 더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에 지발라고 그녀는 They did 아래에 고통 그래서 I think I should win because with my determination and confidence I aspire to make a change and inspire you all to be fearless in the pursuit of what sets your soul on fire Anoomt because I'm a winner I have the talent the looks and passion. I want to be the new face for Asia.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여외대는 많은 아름다운 여쭤받아들은 다른 아름다운 여쭤받아들은 이번 futbol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더 좋은 지지에 보여주고 모든 행동에 대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느냐에 대해 그리고 더 많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에 태어나고 있는 성장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제가 중국과의 문화에 대해 매우 깊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除此之外 몇 년 전만에 제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자신이 더욱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족한 경험을 잃고 그리고ott express세는 중국의 Carol Kang IKYAQ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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E monde에 대상 다 rzeczywiście 파 맞아요 여러분이 유명회적 전쟁이 가장 많다 요즘에 근데 스스로거 생각하십니까? So, Jack, I think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think all the girls here have shown tremendous talent and they all have a lot of positive attributes. I think what I find most impressive is when I first met the girls at the first talent show and the strides and tremendous improvement they've made in their poise, in their confidence, in their presence, I think that they're all winners tonight with the development they've made just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Well said. In my eyes, they're all winners as well. Thank you so much, R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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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우재 과이관 미시 means beauty pageant 2019 second runner-up is 지시욘의 족료는 contestant No.10 십판이 챔 10호, 권권 워발리아cit 여러분이 10.1. 10. 1. 2. 3. 3.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19 미국 화이트인 여자친구가 herzlich zew了 imbalance Dimension BY сор 이웨 제 의CI 분쇄 아니 제 제 eral 이웨 McGinn 亚军的得主就是 2019年度 美国华裔小姐 亚军 Miss Chinese Beauty Pageant 2019 1st runner-up The winner is Contestant number 3 Genevieve Sen 崔恩怡 3号 陳馨宇 我们有请许家树先生 为她披上售袋 同时我们有请Vivienne 为她戴上皇冠 Chris 先拍张合照 好 我们一起拍张大合照 OK Vivienne Genevieve 我们请三号嘉丽站在中间 And Mr. Chris Hsu 再次恭喜 陈馨宇 Thank you so much Chris Thank you so very much Vivienne And congratulations to Genevieve 也谢谢许家树先生 还有Vivienne 哇 好紧张 好紧张 接下来我们就要公布 2019 美国华裔小姐冠军了 那在这个时候呢 我们还是要邀请上 我们的颁奖嘉宾 让我们邀请 TVB USA 营业部经理 谭建颖小姐 力兴恒生集团 董事及总经理 赵俊宁先生 康舟精神大赌场亚太远东市场部副总裁 梁世杰先生 二零一三年 第十二届美国华裔小姐冠军 张雨晴小姐 This time we're inviting our special guests Before we announce the winner TVB USA Sales Manager Miss Linda Chan Director and General Manager of Lighthane Group Mr. John Chu Vice President of Asian and Far East Marketing at Mohegan Sun Casino Mr. Kelly Leung And the winner of 2013 Miss Chinese beauty pageant Miss Maggie Zhang 欢迎各位尊贵的嘉宾 欢迎各位 各位嘉宾欢迎 欢迎欢迎 那Jack 我觉得今天这个冠军 我们是不是应该有请 我们今天最最特别的嘉宾 来为我们公布冠军的得主 到底是谁呢 特别的嘉宾是我还是你 我 吴海 吴海 都吴海 吴海 让我们大声说出她的名字 就是李瑞恩 有请 请黎水恩小姐 这个星风 这个给你开了 我不敢开了 这些这么大的奖 今晚的冠冠 你们应该猜到哪个奖 你们 shoot 几个奖 几个奖 止一调 等一调 等一调 先等一调 公布之前 又能叫好咋了 让我听一下 一调 첫 번째, 첫 번째, OK,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미국 화이瑞小姐, 권권. 11번. The Chinese Beauty Pageant 2019 winner, 11번, Alexa Wu, 워수天. W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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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 하고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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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베틀ке에 대해 Bohm Кhrคuges의 배경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용을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공간에 참여한 도착을 보겠습니다. 모든 동안의 공간에 참여한 도착을 환경을 도와드립니다. 신발. 그리고 또 우리의 공간에 참여한 도착을 받으신mos. 싶은 9월에 귀찮아진 그의 공간에 참여한 도착을 받으며 공간에 참여한 도착을 받으며 And Mr. Kelly Love from Mohegan Sun Casino will be presenting you with the winner's robe. Let's take a picture. The winner of 2013 Miss Chinese Beauty Pageant winner Miss Maggie Dan will be presenting you with the winner's crown and scepter. Wow, that is true elegance. Thank you Maggie. And congratulations again to Alexa Wu. At this time, we would like to invite Alexa Wu to take her first walk as the 2019 winner of Miss Chinese Beauty Pageant. Thank you Maggie and congratulations again to Alexa Wu. At this time, we would like to invite Alexa Wu to take her first walk as the 2019 winner of Miss Chinese Beauty Pageant. . .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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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